네, 이번에는 이 내용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 기자, 광주시 5개의 광고비가 홍보비 예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가요? 네,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어디에 어떤 광고를 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자치단체 광고비 가운데 비중이 큰 5개 광고비를 자세히 들여다본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1년에 40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5개 광고 현장을 직접 돌면서 확인했잖아요. 문제가 뭐였는지 짚어주신다면요? 광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주 그리고 전국 곳곳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도시를 널리 알리고 또 정책도 홍보하기 위해서일 텐데 그런데 한 번 광고를 걸어놓고 몇 년 동안 바꾸지도 않는 등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5개 광고를 통해서 시책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뭄이 심각하니까 물을 아끼자 이런 내용도 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시의 적절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된 거군요. 네, 보도에 드렸듯이 취재진이 광주시 5개 광고 현황 자료를 확인했는데 자료만 봐도 이상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몇 년 동안 광고를 거는 위치가 안 바뀌고요. 업체 명단도 그대로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모양새인데 그만큼 변동이 없다는 건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재진이 부산시 5개 광고 현황 자료 3년치를 받아 봤는데 공항 같은 곳에 광고를 넣었다 빼고 또 극장에 광고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한 번 업체를 선정해서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는 이런 광주시의 관행이 시의원 가족 업체의 편법 계약이나 언론사의 독점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미디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지역 언론사들이 자치단체의 홍보비, 광고비와 협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당연히 5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5개 광고 사업이 언론사의 여러 가지 부가 사업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이런 사업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5개 광고비를 언론사 관계사들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 다만 이 문제가 제대로 조면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